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북유럽과 러시아 여행을 소개합니다. 5월 22일 출발하는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랜드. 장음하고 신비로운 대자연과 세계 최고에 부강한 4개의 나라. 노르웨이의 피오로드가 너무 아름답고 아쉬워서 1박을 더 연장한 일정입니다. 고품격 럭셔리한 호텔과 풍부한 먹거리가 제공됩니다. 특히 저정 러시아의 부요함과 깊은 무화예술, 생트페테르부르그의 에르미타지 박물관, 겨울궁전, 머스크바의 크레물린궁전, 성바실리사원. 이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미래여행과 함께 떠나봅시다. 6,600불 밸류의 여행입니다. 그러나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직판을 통해 1,000불 할인하여 5,600불에 모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